안녕하세요. 6시 내다육입니다. 오늘은 다육이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이 다육이가 가장 예뻐 보일 때가 입장이 아주 통통하면서 동글동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너무 예쁘죠. 물론 입장 자체가 이렇게 좀 길고 뾰족한 이런 창 다육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육이들은 이렇게 입 자체에 물을 많이 머금고 성장을 하는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뭔가 입이 통통하면서도 조금 짧은 입 그리고 이런 둥글둥글한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입장들이 보기에도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다육이의 특징이 이렇게 자주 물을 먹는 식물이 아니잖아요. 물이 필요할 때 짧은 시간 동안에 물을 확 빨아들여서 뿌리하고 줄기하고 잎에 통통하게 물을 머금고 있다가 그 머금고 있는 물을 천천히 소비를 하면서 성장도 하고 예쁜 모습으로 자라는 게 다육식물이죠. 그래서 물을 자주 주는 식물이 아니라 정말 물이 필요할 때 듬뿍 또 짧게 물을 주는 게 이 다육식물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육이가 그래서 예뻐 보이려면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고 좀 둥글둥글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예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. 일단 이렇게 예쁜 입장 그리고 통통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일단 비교적 필요한 식물이에요. 모든 다육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뻐지지 않는 다육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그 가지고 있는 매력과 또 그 색감을 시간이 지날수록 묵을수록 색깔을 좀 잘 보여주는 또 식물이 또 다육식물이기도 하고요. 모든 식물들이 이제 해를 바라보는 일조량에 따라서 이 건강함과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바뀌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 일조량에 민감한 식물이 이 다육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굉장히 이게 좀 키가 작게 자라는 다육이들이 많이 있는데 웃자람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다육이를 키울 때는 무엇보다도 이 일조량이 중요한데요. 입장을 통통하고 둥글둥글게 만드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일조량입니다.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이 햇빛이 좀 많이 부족하다 할 때는 정말 정성을 들여서 키운다 할지라도 예쁜 모양의 입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봄과 가을만이라도 이렇게 거리대나 햇빛을 정말 충분히 볼 수 있는 곳에서 적어도 이 봄과 가을에는 예뻐질 수 있도록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는 이제 후레뉴입니다. 후레뉴도 제가 이 아이는 이제 집에서 조금 오랫동안 키운 아이인 것 같아요. 일반적인 그 후레뉴보다 입장이 굉장히 짧아지고 통통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제가 올가을에 사가지고 왔었던 후레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통은 후레뉴가 이런 모습입니다. 네 사실 막 무거지지 않고 입장이 짧아지지 않더라도 굉장히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이제 햇빛도 많이 받고 물의 양도 조절해주고 이 화분 안에서 좀 오랫동안 잘 이제 묵어지면서 성장을 하면 천천히 천천히 입장도 짧아지고 색감도 이렇게 바뀝니다. 굉장히 이렇게 조금 입장이 짧아지면서 오래 이제 좀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의 특징은 색도 잘 안 빠진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지요. 후레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아이는 아직 입장이 좀 길, 아직은 덜 다져진 아이인데 제가 예쁘게 키우려고 요 아이도 제가 욕심껏 농장에서 데리고 왔었던 후레뉴 먼노예요. 먼노. 이 먼노도 굉장히 빨갯던 아이인데 색이 정말 많이 빠졌네요. 아직은 이제 묵은둥이가 아니라서 햇빛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겨울 시즌이 되면 색이 좀 많이 빠지고 또 물이 좀 많아져도 성장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제 색이 또 빠지기도 하죠. 요런 먼노도 요건 제가 묵은둥이를 사가지고 왔었던 아이인데 아직 분갈이도 못 해줬어요. 입장이 굉장히 또 짧아지고 네 좀 통통한 그 느낌이 있지요. 요렇게 입장이 조금 길고 살짝 그 입장이 좀 얇은 감이 있는데 요렇게 입장이 통통해지고 입장도 좀 짧아집니다. 이렇게 통통하고 조금 네 좀 짧아지는 입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다육이들이 초록둥이에서 살짝은 조금 묵어지고 세월이 좀 지나야 기본적으로 다육이들은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충분한 이제 그 일조량 왜냐하면 일조량만큼이나 다육이를 예쁘게 하는 건 사실 또 없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다육식물의 특징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한번 줄 때 물의 양을 충분하게 요렇게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물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통통이 잘 되는 환경에서 햇빛을 좀 잘 봐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런 게 조금 받쳐주지를 않으면 당연히 물의 양도 좀 줄여야 되고 햇빛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빠르게 예쁘고 통통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2주에 한번 3주에 한번 물을 줄 때 듬뿍 그리고 충분한 일조량 요렇게만 충분하게 다육이를 관리해 주셔도 금세 아주아주 예뻐지는 다육이를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입장이 좀 짧아지고 통통해진다는 것은 성장을 천천히 하거나 그 성장세를 조금 느리게 맞춰주는 건데요. 아무래도 이렇게 영양분이 많거나 물을 너무 많이 자주 주게 되면 이 다육이는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겠죠. 성장을 하는 표시는 이제 입장도 길어지고 더 많이 펑퍼짐하게 얼굴 사이즈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봄, 가을에 한 번 정도씩 주는 영양제는 괜찮지만 수시로 이렇게 좋은 영양제라고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데에 집중을 하면 다육이들이 입장이 짧아지지 않아요. 그리고 통통해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다육이가 성장하는 것보다는 좀 예뻐지고 단단해지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분갈이 하실 때 상토 성분보다는 물빠짐이 좋은 마사 그리고 뭐 제올라이트 또 화분에 따라서는 가볍게 쓸 수 있는 휴가토 이런 거를 좀 많이 섞어주시는 게 또 좋겠죠. 화분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통통하고 입장이 다부지게 키우려면 이 다육이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화분을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예쁜 다육이를 만들 때 가끔은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만나보면 물을 적게 줬을 때 다육이가 예뻐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맞는 거는 또 아닌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키워보니까 다육이가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 절대 아닙니다. 여러분 물을 정말 좋아하는 식물이에요. 대신에 일반적으로 키우는 식물은 보통 3,4일에 한 번 정도씩 물을 주잖아요. 대신 그렇게 자주 주는 물이 아니라 필요할 때 2주에 한 번이랄지 3주에 한 번이랄지 물의 주기가 길지만 한 번 물을 줄 때 듬뿍 줘야 된다. 이렇게 해야 짧은 시간 안에 물을 확 먹고 그 물을 저장해 놓으려는 습성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너무 적게씩 주면 오히려 다육이들이 정말 안 예뻐지거든요. 그리고 물을 너무 적게 주면 이렇게 뿌리나 줄기가 오히려 이렇게 말라서 줄기 마름병이 올 수가 있어요. 예뻐진다 예뻐진다 생각하지만 결국 이제 줄기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줄기가 말라서 죽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예쁘게 키워야지 물 조금 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실 때 듬뿍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는 당연히 물 주는 양 조절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. 여름과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물을 주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봄 가을에는 한 번 줄 때 듬뿍 그리고 여름에는 장마철에는 단수 한 겨울에는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날에는 충분히 물을 줄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요즘 같은 때에는 너무 지나친 물을 줘도 사실 마르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다육이들에게만 조금씩 물을 주는 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. 잘 기억하셔서 예쁜 다육이 통통한 입장 잘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.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. 겨울이긴 하지만 햇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늘 구름 껴 있는 날이 많아서 너무 속상하네요. 빨리 햇빛 쨍쨍 내리쬐는 좋은 계절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6시 내다육 다시 올게요. 고맙습니다.